1.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렸습니다. 유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축복의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사람 보기에는 고난의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큰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욕은 자신의 힘든 상태를 몹시 철양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기 30장 27절 28절에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거머쥔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예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말합니다. 햇볕에 쬐지 않았는데도 살이 거머쥔다는 것은 자신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으며 진물과 피고름으로 살이 썩고 더러워져 살이 검게 변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공예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는다 했는데 여기서 공예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너무나 비참한 처지가 되어 대중 앞에 서서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욕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서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해주신다 했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간고함으로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하지요. 욕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니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며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잠원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했고 10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욕은 자신에 대하여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욕기 30장 29절에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했지요. 먼저 이리의 형제라 했는데 이리 늑대는 어떤 동물입니까? 성질이 사납고 잔인하며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먹잇감을 노리고 빼앗고 훔치는 등 간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리는 거짓 예언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사도들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를 두루 보내시면서 노가복음 10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욕은 본문에서 친구들을 이리에 비유하여 나는 이리의 형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이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외쳤지만 친구들은 위로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뒤틀린 욕은 친구들을 동물 중에서도 악한 이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욕은 타조의 벗이라 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타조는 가증한 동물에 속하며 잔인하고 어리석은 동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욕이 오죽하면 자신을 이런 타조의 벗이라 표현했겠습니까? 이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욕기 30장 30절 31절에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말합니다. 욕의 피부가 검게 변하여 껍질이 벗겨지고 뼛속 깊이 아픈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욕은 자신의 절망과 슬픔을 악기 소리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욕에게 환란이 오기 전까지 수금과 피리 소리는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망 속에 있다 보니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슬픈 곡조로 바뀌었다 말합니다. 수금과 피리 소리가 애곡하는 소리로 들릴 정도로 처절하고 슬픈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러한 절망 속에서 어떤 행함이 나와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 이것을 깨우쳐 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의 새 친구는 풀묻불에 던져지는 시험이 왔을 때 조금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순간에도 역사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이지요. 그런데 욕은 어떠합니까? 욕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에 현실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31장에서는 욕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욕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했는데 이는 욕이 자기의 신조를 밝히는 말입니다. 보통 언약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조상과 가문을 내세우며 자기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가장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분야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욕은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눈과 언약을 세워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욕은 물질과 명예, 관세와 건강, 지혜와 지식 등 모든 것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은 흔히 부자나 권세가들이 취하는 사치스런 풍류는 즐기지 않았습니다. 욕이 이런 세속적인 풍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늠하지 않겠다는 결심도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욕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결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고 또 눈으로 보는 것이 생각으로 전달되며 마음에 담습니다. 눈으로 좋은 것을 보면 탐심이 일어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써 가늠도 하게 되지요. 이처럼 사람은 눈으로 봄으로써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은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욕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으니 얼마나 깨끗한 마음입니까? 또 욕은 자신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욕기 31장 2절에 그리하면 바로 처녀에게 주목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말합니다. 분깃이란 나누어 받는 몫으로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산업이란 거기에서 풍성하게 맺어가는 열매를 뜻합니다. 욕은 만일 자신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몫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어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했는데 만일 이 언약을 파기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만 보아도 욕이 얼마나 정직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지요. 욕은 비록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양심을 최대한 지켜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항상 진리로 마음과 행시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욕기 31장 3절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람이 잘못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욕의 신념이 담겨 있지요. 이 또한 욕의 정직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욕은 혹여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이를 숨기려 하지 않고 당연히 대가를 치를 마음인 것입니다. 욕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과 자녀를 거두어 가셨을 때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 하지 않으며 어떻게든지 숨기고 싶어하며 피하고자 합니다. 이는 거짓됨이며 간사한 마음 때문이지요.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에 따른 연단도 달게 받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며 이로 인해 악의 모양도 실어버린 바 되어 신속히 성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자기 합리화와 변명 속에 자신을 감춘다면 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니 죄 용서도 받을 수 없지요. 중심으로 회개했다면 죄의 보응이 온다 해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죄의 보응, 연단을 겸비함으로 받아 죄 없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은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정직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악을 발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욕은 인간으로서 지킬 도리는 지켰지만 한계를 넘는 시험환란이 임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욕이 욕이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삶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진리의 마음을 이루기를 원하시기에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욕은 이러한 영적인 차원을 알 수 없었기에 재물과 자녀를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했지요. 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고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순교하는 날까지 생명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욕에게도 이러한 영의 마음, 진실한 믿음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욕의 말을 하나하나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욕이 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욕을 순전하고 정직하다 칭찬하셨던 것은 성령시대가 아닌 구약시대의 욕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행위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행위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 안에 악과 거짓, 변개함이 조금도 없는 영의 마음, 더 나아가 선과 사랑이 가득 채워진 운영의 마음입니다. 욕이 이러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한계를 넘는 시험을 통해 본성 속의 악까지 발견하여 버려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송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양심의 악과 본성의 악까지 발견하여 버리고 오직 진리와 선으로만 채워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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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